야자 가자 어 잠깐만 너는 서현과는 나한테 너무 버전이다 자은아, 자유야 나가라 다친다 야 근데 너희 이거 알았어? 이거 아니면? 선배님 이거 술에 있어 뭐? 편지 아닌 거 그림 뭐 있어? 에이 서현이 이 펜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림 하자 그래 그래야 돼 알겠어 예쁜 거 하나 내가 골라 니가 이런 거? 잠깐만 손 치워봐 아 가윤주가 뭐예요? 내가 골라를 제맛으로 너 씨앗이 보고 나와 뭐 하고 있어? 야 민주 너 왜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나한테는 무기만 해도 돼 아 또 오는건데 나는 빨간색으로 해야 돼 빨간색으로 해야 돼 빨간색으로 해야 돼 잘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거 편집을 써야지 선생님이 이런 걸로 오는데 그치 세화야 나 니 형필 빌려주세요 너도 해야지 너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세화야 네 형필 빌려주네 세화야 뭐? 세화야 네 세화야 세화야 넣어 네 세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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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자 어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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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우리 동영상 찍고 있어 어디에? 나 갈게 나 마야자 에브리미가 그려보고 싶다 나 마야자 어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마야자 이리 봐봐 나 마야자 아아 나 마야자 나 마야자 태극화 있어 태극화 지은아 지은아 길가야 여기가 나와봐 여기 앉아봐 지은아 조용히 좀 가해 지은아 이리 봐봐 아니 지은아 지은아 길가야 지은아 우리 킥 보여줄게 시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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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 진짜 났다 너는 누가 안 보내줬까? 아 잘한다 봐봐 봐봐 여기 택배 찍으니까 소음을 좋아하는 선생님 고고래 봐 고고 지훈아 너는 너무 많이 넘어갔어 야! 이 얘기는 있어 소음을 너무 많아 소음을 너무 많아 피티역은 어떻게 했어? 피티역은? 내가 배웠거든 아니 소음을 좋아하는 소음을 썼어 소음을 썼어 소음인데 쓸게 내가 쓰지마 아아 왜? 아 죽어 죽어 아 야 야진이야 나한테 뭐 어때? 소음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위에는 하얀 스테레어 팔았어 왜? 아 이거 하얀 아 우리 뭐래? 뭐래? 소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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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나뭇갖은 나뭇갖은데 걱정은 너희들이 그래 여기는 우리대로 다 갈게 쩔쩔쩔쩔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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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쓸까? 어 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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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다가 미역에 민낯에 뭐래? 원하 하나 너뻔 소음 세우가 나 알겠습니다 나 누가 여기 내가 우리 줄 알아 알았어 여기 나도 애는 해놨 초과 나 날개발 누나 나 봐봐 누나 나 봐봐 나 보라고 나 보라고 너는 또 같이 그리자 이거 나눠지마 그리고 핫태를 그리려면 죄송해요 핫탈 서윤이 야 너 뭐해 서윤이 이따가서 서윤이 챙겨서 갈아줬어 지워 지워 이게 바로 서윤이 너희 내 사람이 가 내 손을 그리자 노랑이 가벼워 이명희 씨 노랑이 가벼워 진짜 노랑이 가벼워 야 내가 서윤이 서윤이 오 아 아니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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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이 서윤이 여기 누가 야 니가 사랑하는 거 했다 서윤이 서윤이 내가 쓸 거 다 하지마 서윤이 서윤이 네가 그랬지 어 서윤이 야 서윤이 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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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이 야 맞아 우리 둘이 같이 하겠어 나도 같이 해 서윤이 어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너 머리가 벌레 아 날라가 다윤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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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넣을게 하나 둘 서윤이 하나 넥탈 다리야 이럴까 하나 둘 자 자 자 자 두 분이 왔어 네 왜 아니 지워줄까 안 지워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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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나면 우리 생각들로 싹싶자고 아 생각들로 싹싶자고 얘들아 내 너가 좋아했을까 너가 좋아했을까 뭐해 아니 아니 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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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지 여자라 너 어디야 알지 나 그리지마 생겨났때 나만 할게 지워 продюс 왔다 바다 다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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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고가 막상 원래 은혜야 나도 안했어 은혜야 나 양치 안했어 은혜야 그거 다 돼 양치 안했어 은혜 다 양치 안했어 야! 야! 강림! 야! 저거 게임을 사갔는데? 누구꺼냐? 야 김낸야 나한테 A플릭부터 조개 좀 쳐가 왜? 그거 야 사완이 생일 나 사와되네 야 뭔 소리야 어디있어? 내가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너희들 positions 강하게 해야 해 애들 싫을차나 Cow nah 애들 호기 야 빨리해 빨리 애들 오는 사람이야 문 닫고 애들 못 보게 karro我们 야, 나 애플이 못 찾고 있어. 야, 어떡해. 저희는 태경이가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태경이가 지금 애플이 못 찾고 있는데 머리를 다 젖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줄 것 같고, 쟤는 벌금을 3,5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이는 지금 감옥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태경이가 세상이야, 세상이야. 정말 길어요. 솔직히 태경이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서유리, 태경이는 맨날 상처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키도 크고요. 더 빨리 먹고요. 이게 태경이에요, 진짜. 그리고 서유리는 너무 착해요. 진짜 크고, 머리도 좋고. 아, 좀 안 먹고요. 아, 좀. 대단해요. 알겠죠? 바로 알겠죠? 나한테 대신해.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유튜브 찍고 있어. 유빈아,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큰일에. 태현이도 잡아봅시다. 야, 야. 같이. 나, 마가. 애들 홀쇼. 가지고서 봐. 까서 여기서 봐. 야, 우비아. 안 놔야 돼. 야, 혁명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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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뽀름! 서효울이 펜찌! 혜진아 이 명을 내가 후퇴공을 해줄게 봐봐 혜우리 내가 한번 들어볼게 뽑아버려 1점이 있어 1대1이 있었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다 죽었거든 근데 내가 승무용이 성공할 때 내가 공을 해가지고 승무용이 서효울에 안 올 수 있어 나갈아 나갈아 잠깐만 봐봐 서효울이의 생일 축하 계속해 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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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은 왜 이만지 이별지요 왜 이별지? 필요해요 아 뜨거워 몇명은 프랜트처럼 표현해 몇명은 프랜트처럼 표현해 몇명은 프랜트처럼 표현해 몇명은 프랜트처럼 표현해 애플이 없잖아 애플이 맞지 말해 너 애플이 맞지 말하는거야 알겠어 칭찬이 없어요? 맞지? 없어 없어 나는 이런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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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님 waving 계속 씻습니다 이제 아이도의에요 unks 성형형 básrica 키우트로 이거 쓰면 안되지 선생님 이거 뭐예요? 80% 80% 80% 80% 80% 8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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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야! 아! 야! 우리 우리 1. 2. 2. 3. 2. 어디가는지 몰라서 1. 2. 1. 1. 2. 서연이가 3층 가면 알겠어? 이렇게, 서연아! 야 야 야 야 야, 내 봐! 서연이 졌고 있지 않게 없어? 안 돼! 야 그래! 서연이 일조를 떠야겠다 야, 평행사기 말고 이거있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있잖아 이거 하나 여기다가 너 하나 그린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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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남심하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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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유리 나 제일 좋아하는 편의가 남겼군요 야 왜 이렇게 말했어 서유리 잡고 싶은 사람이야 서유리 야 서유리 서유리가 또 좋아하는 편의가 뭐지? 야 이 아기 좋아하는 거 날 수 있어 야 노래가 서유리 나 좋아하는 것만 갖고 왔어 나는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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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놔 저 그냥 칼 하나 더 있어 아니 지금 칼 하나 더 치지마 야 그리는거야 아니 야 아니 다 그리지마 나 그리지마 야 문화 안 나와 아니 뭘 레온 그리는데 네 아우 원수리 소리 야 나 며칠에 듣고있게 아지마 아지마 다 쓰면 나한테 쉬는거야 저기 두 마리이고 올게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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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기 사윤이 지금 못가게 아홉살 사윤이 지금 많이 달려있어 몇살이지? 어? 그러니까 가기로 사윤이 지금 많이 아니지 아홉살 생일이 끝났지 오옹살 생일 같아 두생개 우는이 눈 가려볼게요 두생개 우리는 우리 저거 나누라는데 7살이죠? 나 망했어! 나 이거! 야! 왜 지금 옷에 묻었어? 어떡해! 7살도 7! 왜 지금 옷에 묻었어? 야! 서유를 5월 달이야! 5월 4일! 야! 서유를 울잖아! 우리가 포즈도 찍고 있어야 돼! 월! 야! 야! 서유야! 그만해! 우리 올 때 이제 어! 서유야! 나 혼자 찍고 있어야 돼! 아! 서유를 이리와봐! 진짜 특급 특급 특급! 하나 먹으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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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를! 서유를 이리와봐! 깎으세요! 얘들아 곧 종처 끝내야돼! 타임! 타임! 야! 이거 내가 내릴게! 야! 이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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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이제 내려와야 돼! 곧 종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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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졌지! 앰프리모 포져! 포졌다! 앰프리모! 포졌다! 앰프리모! 아니! 포졌다! 야! 밑에 누워! 앰프리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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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프리모! 야! 너무 차가워! 네! 네! 아! 아 진짜! 아! 아! 야! 나! 왜! 그냥 끝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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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version 최강중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개소류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개소류를 얘들아 이걸 봐봐! 우리가 널 일 잘 준비한거야! 얘들아 이제 앉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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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동화를 안 쓰네!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가까라고 하고 있어 생일이라고! 사유라! 생일 축하해! 네! 얘들아! 어디를 가세요 언니! 저거!